이 삶의 주인인 저기 있어봤니? 난 내 이야기를 해줄게 위서바미 무작정 도서관에 가서 뒤져봤지 힙합이 팝이 팝에 대한 책을 봤지 구지 랩 그리고 들었어 알지 못해도 그저 샀어 시리 잡혀서 난 자유롭기 위해서 내 삶을 샀어 만 2천원 그게 나를 받고서 내 책임 어깨와 등을 치 누르는 고민 그 고민의 짐인 내 마이크 스위치를 꺼 스위치가 꺼진다고 인생에 불이 켜질 리 없잖아 내 책임은 마이크 다시 불을 켜 모든 내가 따지면 다 싫어해 왜냐면 내 랩은 핑셋 콕 집어내 내 결점, 내 요점 다 잘할지 내 길은 멈춰도 꿈 많은 계속 잘할지 힙합은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힙합은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힙합은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힙합은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현도 형과 이렇게 멋진 만남으로 멋져? 뭐로 내 다 한숨 보여주라 누가 뭐래도 나는 힙합 일도 아직도 모른다면 넌 모래송이 파도 뿌리같이 해, 날 따라해 TV쇼에 힙합이 나오면 나 힙합 난 딱 알아봤지 마치 달콤한 연인 극이 하나 되는 우렐받지 아직 우린 정기에 난 갈래 절대 안 된 단계 끝까지 갈래 앞엔 저기 있고, 뒤엔 강이다 해도 난 살아남아 Strong Survive 나 쓴 걸 뱉지 마 쓴 걸 뱉진 않아 음악에 나를 담진 암을 담진 않아 TV에 나오는 날 가구라고? 난 뿌리 깊은 나무 넌 나무라 가구라고 힙합은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힙합은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하나 하면 앰, 둘 하면 앰, 셋 하면 뭐라고? 하나 하면 앰, 둘 하면 앰, 셋 하면 뭐라고? 나는 나빠, 입장 바꿔 생각하니 나는 나빠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어 바람처럼 왔다, 인생처럼 갈 수 없어 모자를 비스듬해, 비피 비스듬히 걸쳐 관객들의 맘을 싹 다 훔쳐 XX 다 그 중각한테 누가 대체 뭐라 해 오늘은 될테로 이라고 해 우린 다투지 말자, 시간 낭비니까 그들이 일깨려 내가 있지 한국힙합 음표를 몰라도 음악을 할 수 있어 수평을 돌라도 우리는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힙합은 어디로? 지금 다 여기로? 마이크 자꾼 까부는 지조 앞으로 하나 하면 앰, 둘 하면 앰, 셋 하면 뭐라고? 힙합! 하나 하면 앰, 둘 하면 앰, 셋 하면 나면 돼 나를 따라하는, 내가 따라하는, 내가 따라하는 그저 따라오면 돼, 두 손 꽉 잡고 꽉 잡고, 꽉 잡고 힙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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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